리비아 홍수 피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.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장 시장 발언이 나오면서 도시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. 김재혁 기자입니다. 강이 흐르던 곳이 흙과 흙탕물로 움푹 패였습니다. 하늘에서 살펴본 건물은 처참하게 파손됐고 거센 물살에 밑동까지 드러난 건물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. 폭풍 후 다니엘이 휩쓸고 간 리비아 동부도시 데르나. 두 달 전 위성사진과 비교하면 초록을 잃고 황토색으로 뒤덮였습니다. 폭우를 동반한 다니엘은 댐 두 곳을 차례로 무너뜨렸고 엄청난 양의 물이 지중해 연안 저지대 항구도시인 데르나를 그대로 삼킨 겁니다. 주민들은 불어난 물을 피해 고지대로 이동했지만 물에 휩쓸린 사람들은 지중해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. 리비아와 이집트 당국은 현재까지 6천 명 이상 숨진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. 1만 명 이상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데르나 시장은 주민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인구 12만 명 규모인 데르나시 시민 가운데 15%가 숨지거나 실종된 겁니다.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이재민 수만 최소 3만 명에 달하고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지대형 도시